네, 저희 KBS 월드를 통해 무려 54개국에서 저희 드라마를 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. 한국 정세에 맞게 이렇게 찍은 드라마지만 요즘 들어서 이렇게 한류라는 그런 붐이 일고 있잖아요. 그래서 어떻게 한국 역보기로써 정말 좋은 드라마이지 않나 싶습니다.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. 저희 또 배우들 많이 응원해주세요. 한국 많이 사랑해주세요. 저희 러메스타 많이 사랑해주세요.